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강의를 받거나 앱을 설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격으로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입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해서 팀 뷰 라고 칩니다. 팀, T-E-A-M, 팀 뷰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팀 뷰가 원격 제거용 팀 뷰 이렇게 열기가 되어 있죠? 저는 이미 이걸 설치했는데 이걸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강의를 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설치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래쪽에 이걸 설치해야 돼요. 팀 뷰어 퀵스포트라고 합니다. 이거 눌러서 볼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팀 뷰어 퀵스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퀵스포트 이 아이콘입니다. 잘 보세요. 이걸 설치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해서 설치하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를 눌렀어요. 설치를 눌러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몇 퍼센트 설치 중이라고 떴죠?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나서 어떻게 설치하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기가 벌써 뜬네요. 그래서 팀 뷰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팀 뷰를 설치해야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팀 뷰어 퀵스포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해서 열기가 뜯죠?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열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제일 위에 보세요. 팀 뷰어 퀵스포트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런 설정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래쪽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되어야 됩니다. 체크되면 맨 아래쪽에 보세요. 동호회하고 계속 이런 글자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 동호회하고 계속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설명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3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컴퓨터에서 이 기기를 원격 제어하거나 이렇게 놨죠. 여기서 컴퓨터와 본인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는 갑니다.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도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제어를 받을 수 있고 즉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음 세 번째는 이 기기와 컴퓨터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맨 하단 오른쪽에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를 탁 조치합니다. 그러면 원격 제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중이라고 뜯죠. 여기서 Special App Accessor Required, 영어로 선하세요. 특별한 앱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놔죠. 특별한 앱에 대한 접근, 액세서 접근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읽어보면요. Quickspot needs a permission to display of other apps. Quickspot라는 이 앱은 다른 앱보다 그 위에, 다른 앱 위에 보여지는 그런 허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요. Please grant this permission in your device setting. 당신의 그 설정에서 다른 앱 위에 표시라는 이 설정을 허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놨네 이걸. 자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터치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설정을 터치하면 여기 제일 위에 보세요. 다른 앱 위에 표시는 글자가 있죠. 이 앱이 다른 글자 밑에 읽어보고 있어요. 이 앱이 다른 앱보다 항상 위에 표시되도록 허용해 주세요. 퀵 스포트는 다른 앱 위에 표시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퀵 스포트를 찾아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한글이 끝나고 영어가 나옵니다. 사진식으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Q로 시작되니까. 자 지금 현재 퀵 스포트랑 앱이 보이죠. 이 퀵 스포트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거기에 체크를 해서 색깔이 나타나게 해야만 퀵 스포트가 다른 앱 위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퀵 스포트를 찾아서 동그라미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상단 왼쪽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퀵 스포트로 왔어요. 오면은 여기에 보세요. 기하의 아이디라고 해놨죠. 이 아이디를 상대방과 전화로 혼톡 전화로 제 경우에는 717 544 547 이런 아홉자 숫자를 상대방에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 번호를 팀 뷰의 앱에서 넣어서 당신한테 여러분에게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허락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거기에서 허용을 하면은 서로 연결이 돼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세요. 연결 보안 연결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팀 뷰어 퀵 스포트를 설치해서 설정을 하면은 지금부터 원격 강의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팀 뷰어 퀵 스포트는 신뢰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해킹하고 그런 나쁜 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올라와 있는 그런 앱은 구글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불량 앱일 때는 아예 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정상적인 앱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저에게 강의를 받거나 앱 설치하거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이 퀵 스포트 팀 뷰어 퀵 스포트를 꼭 설치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